안녕하세요. 서울시립교양학단이 준비한 첫 번째 시니어 콘서트의 사전 강연을 맡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웰에이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최근 평균 수명의 증가와 함께 노인성 질환들의 발생률도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건강하게 아름답게 늙어가는 웰에이징이라는 단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은 감염병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고립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살펴보기 위해 나이 듬과 외로움,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면담실에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어르신들과 만나는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왜 하지? 그리고 어디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살려고 열심히 일했나 싶다. 또는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그만두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기도 하고요. 보호자분들은 요즘 들어서 자꾸 짜증을 내고 화를 많이 내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중국에서도 노년을 바라보는 기준들을 나이를 기준으로 많이 바라보는데요. 특히 예전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50대에는 지천명이고 60세는 이순이고 70세가 되면 종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이가 든다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좀 더 하늘의 뜻을 알아가고 내가 내 마음을 따라가더라도 순리와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성숙과 긍정의 의미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미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연상이 되시는 단어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노화, 고령화 그리고 액티브 에이징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고령화나 노화라는 부분들이 되게 익숙하긴 하지만 일반인에게 있어서도 나이가 든다라는 건 좀 더 그 시기를 늦추거나 나이가 덜 들어 보이고 싶다라고 욕망하는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액티브 에이징, 웰 에이징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은 시선을 달리하여 나이가 든다라는 것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회적인 가치관의 변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연상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외로움, 고립이 노년의 생활과 연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주변에서 보면 훨씬 더 본인의 생활과 취미생활들을 활발하게 진행하시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인식들은 개인의 수준에서 그리고 가족의 수준에서 사회 전반의 수준에서 문제라는 인식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라는 게 생기게 되면 훨씬 더 사회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인구들이 줄어들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양 부담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여러 복지 정책들과 향후 전망들을 부정적으로 내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가족의 수준에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두려움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수준에서 바라본다면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지금의 건강 상태보다 훨씬 더 나빠져서 병원에 계속 입원하게 되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노령에 대한 노화에 대한 준비와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문제의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문제라는 의식보다는 우리도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꼭 늦추어야 하는 상황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노년의 생활에서 고립과 외로움은 어떠한 것들과 연관이 있을까요?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왔지만 이 세 가지로 저는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인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대인관계가 잘 이루어지는가가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사람들을 많이 알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만이 그 사람의 대인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것보다는 가족,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로 확대되어지는 나의 여러 관계들과 그 관계 안에서 감정을 소통하고 나누는 수준들이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거라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 대인관계를 잘한다, 못한다라고 판단하는 것에 앞서서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애착관계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친밀함을 느낀다라는 수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MBTI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그 사람의 스타일을 좀 더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관계들을 잘 이루고자 하는 욕구들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상실에 대한 겁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족들 또는 친구들이 죽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관계의 상실을 이룰 수도 있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은퇴를 하게 되시면서 거기에 대한 상실감도 느끼실 수 있는 거죠.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과 나의 신체적 상태가 좀 더 떨어지는 것들도 상실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나이 들음과 관련해서 변화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즉 감염병 상황처럼 무언가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었을 때 이때까지 자신이 경험했었던 상황들로 인해서 훨씬 더 유연하고 훨씬 더 수용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자아, 이러한 부분들이 고립과 외로움과 연관되어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담을 하다 보면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친구들과 또는 이웃과 복지관에 가도 혼자 있어도 외롭지만 같이 있어도 외롭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다 하여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속에 나의 상태에 대한 나의 감정에 대한 조화, 주변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외로움을 느끼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되게 재미있는 리서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5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과 학자들에게 외로움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외로움이라는 것을 잘 느끼는 세대가 젊은이들이고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게 꼭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과는 연관성이 없다라는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외로움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 사람들에 대한 소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럼으로써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부의 외로움은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공감이라는 개념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훨씬 더 타인에 대한 감정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외로움이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잘 하지 못해서 또는 내가 사회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항상 친구처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언택트 문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산업기술에서 먼저 이야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대면보다는 좀 더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모바일상으로 서로 연락하고 의사결정들을 진행해 나가거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강연을 화면으로 인사드리는 것도 이러한 언택트 문화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가에서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도록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지침이 내려지는데 정신과 의사들은 사실상 이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니라 물리적 거리 두기이다.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거리를 두어서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소시켜야 되지만 마음과 마음 사람의 연결은 좀 더 친밀해져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용어들을 쓰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감염병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문제, 의료적인 문제들의 가치판단의 기준이 우선순위가 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의 상황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감염병 상황을 해소시키고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여러한 결정들을 하게 되죠. 이렇게 했었을 때 일부의 사람들이나 일부의 계층에서는 좀 더 이전에 비해서 스트레스 상황, 좀 더 취약해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주변을 좀 더 돌아보고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쏟는 사회적 문화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개발해 내고 있죠. 특히 달거나 커피 같은 것들을 집에서 만들어서 직접 먹는다.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확산되면서 혼자서 집에서 다른 사람과 컨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자기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히 노령층의 시니어분들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화의 변화들에 대해서 일부 적응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또 해내야 익숙해져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방법들로 진행해 나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이라는 건 심리학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지속적으로, 사회심리적으로 변화하는 단계입니다. 무언가가 완성되는 단계가 아니라 청소년기처럼, 학령정기처럼 내가 해내야 되는 어떤 발달의 목적들이 있는 겁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아통합성,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 자아통합성이라는 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나라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이라는 것들이 좀 더 조화롭게 하나의 모습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스스로 그 부분들이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이 시기에 어떤 발달의 과제라면 현재의 시간들을 좀 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거나 또는 나의 삶을 좀 더 뒤돌아보면서 성숙해져 가시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도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년기에서는 지속적인 나이듬에 관련된 변화들을 인정하고 수행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내가 받아들인다. 그래 나 나이가 들어간다. 라는 걸 인정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관심, 흥미들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이 그 흥미를 어떻게 나이듬과 조화롭게 연결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또는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도 하고 이제는 일을 하지도 않고 또는 돈을 벌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뭔가 가치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걱정들, 자괴감들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미라는 건 단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의 이유는 청소년을 생각해 보신다면 청소년의 경우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 10대의 청소년은 남아있지 않고 내가 20대, 30대를 바라보며 독립과 성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 60대 이상의 노년이신 시니어층이신 분들도 50, 60대를 거치시면서 나이 들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게 되고 청소년기와 유사한 그런 어떤 감정적 변화들을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꼭 질환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까 에릭슨이 이야기한 자아통합, 내가 좀 더 성숙해지기 위한 하나의 단계이고 그 과정에서 고립감이나 외로움들이 함께 친구처럼 따라올 수도 있는 거죠. 나에게도 있는 내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어떠한 스킬을 가지고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글이나 또는 음악활동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취미활동들을 통해서 행복감들을 느끼시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감정들이 내 내면에 치유할 수 있는 능력들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면담실에서 면담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제 나이가 6, 70이 넘었는데 예전보다는 덜 똑똑해지겠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면담실에 오시는 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6, 70대가 넘었는데 내 머리가 좋아지지는 않겠지, 나빠지겠지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학계에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지적 능력 안에서 어떠한 영역들이 좀 더 감소하고 어떠한 영역들은 좀 더 좋아지는 그런 변화가 있을 뿐이죠. 즉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신다 하여 나의 지적 능력이 모두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이전에 비해서 못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외로움, 고립의 상황에서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서 파악해 나가시고 이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 나이 들음에 대한 태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의 강연의 주제는 이러한 태도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주제인데요. 40, 50대라면 은퇴 이후의 삶과 이후의 어떤 나의 일상들을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60대가 넘으신 분들은 좀 더 내가 이러한 것들을 주체가 되어서 결정하고 상황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들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의 삶에서 경제적인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과 건강의 문제가 함께 안정되지 않았을 땐 사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잘 되지 않고 좌절감을 느끼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느껴지는 개인적인 공허함과 외로움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렸던 그러한 외로움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고 오랜 시간에 지속되어서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마인드라고 하는 정신건강협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좋은 정신건강이라는 것을 소유가 아닌 행동하는 것이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열심히 일상에서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행위들 그리고 혼자 있으셨을 때 내가 나의 삶을 잘 영해왔다라는 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위로와 인정 이러한 부분들도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정신건강, 마음건강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때 조금 참조가 되셨으면 해서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긍정적인 개념에서의 외로움과 고립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은퇴 이후에 스트레스 상황들에 인해서 좀 더 지속되고 강력하게 오는 외로움이나 고립감들은 우울증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우울증의 기준들을 보면 기분, 피곤함, 불면, 죄책감, 무기력감 등 여러 다양한 증상들이 2주 이상, 5개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의학적인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여기 안에 외로움이라는 단어나 고립감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이 있다 하여 모든 분들이 우울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모두 이러한 우울증이나 또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힘듦이 있으실 때는 먼저 스스로 이러한 건강 상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행동하고 실천해 보시는 것 또한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운동 그리고 종교활동도 괜찮고요. 취미생활 중에서도 이렇게 오늘 공연을 멋진 공연을 해 주시는데 이런 공연을 보러 가시는 것들을 통해서 은퇴 이후에 또는 60, 70대 이후에 자신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시는 노력들을 해보시면 어떠실까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인데 히플링인 작가입니다. 정글북을 쓴 작가인데 영국의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야 되며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건 찰나의 감정입니다. 행복을 우리가 1시간 단위로 느끼거나 365일을 느끼거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위한 노력들, 사고, 철학적 내면을 들여다보는 상황들 이러한 행위들이 연결연결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러한 감정들을 잘 들여다보는 시도들, 특히 문화, 예술적인 활동들을 하심으로써 그 작가가 그 작품을 만들었을 때, 작곡했었을 때 어떠한 감정들을 느꼈는지를 나의 감정과 연결시키면서 자신의 감정을 훨씬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으니 앞으로 이런 공연들을 자주 기회가 되실 때마다 보시는 것도 행동하는, 정신건강을 위한 행동하는 하나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강연 후에는 첼리스트 양성원,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태형님의 멋진 연주로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여러분을 직접 뵙길 고대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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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